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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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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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씨 유나씨 괜찮아? 울지마 너 안 찍었지? 가서 슈퍼 아 유나씨 Afterwa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Be careful, Be careful. It is moving right now. 유나 is angry! 꼭 드시겠다는 의정님! 감사합니다. 내가 인겨줄까? 인겨줄까? 아니, 어디지? 내 마음처럼! 아, 어떡해! 보여주면 안 된다고? 너 뭐야, 더겄다. 갑자기 웃어봐, 털. 털 나있지? 오! 시저, 시저! 아, 이 표정을 전하게 하셨는데! 이게 무슨 주태여. 웃으면서 모으는 게 어딨어? 붙여, 붙여. 맨대로 그만 웃겨, 너. 야, 너 나 웃기게 하지 마. 힘 빠지니까. 벌린다! 익힌다! 신비를 내가 익힌다! 눈 매잖아. 리아 대 유나! 뭐야, 이게? 이건 잡!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잡!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, 승부는 승부니까. 언니, 승부는 승부니까. 언니, 승부는 승부니까. 오, 악수 거절했어요. 유나 is angry! 하하하하 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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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찜아 에 Stripe 저절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... 제 인형으로... 왜 그러지? 이쁘다 웃음 이쁘다 웃음 이쁘다 웃음 이쁘다 웃음 해라 엘리에서 학생 엘리 words 아... 그럼 헣생 흠의 이름은 하지만 제 영어 이름은 하세의 이름을 원하여 그리고 하세의 이름이 좋았어요 너는 내가? 진짜? 너무 귀여워 그녀의 얼굴이 너무 웃겨 뭐? 왜?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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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가요? 잠깐만 아! 왜? 이 얼굴은 웃기기 나의 얼굴이 웃기기 나의 얼굴은 웃기고 너무 웃기기 유나가 웃기기 전화가 제일 웃기기 앤오흠 아 귀여워 앞머리가 제일 귀엽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포동포동한 치수 뱃살 어떡해 어떡해 그만 좀 먹어 너무 귀엽다 이거야 하나 둘 셋 유나이스 앵그리 안 가? 이리 와봐 이제 유나가 이리 와봐 잠시만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네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 내 또 저 반을 어떻게 하냐 우리 방송 봐야 돼 이것도 좀 뺄게 아 이게 엄청 꽉 꺼는데 아 아니네 이렇게 하면 괜찮네 유나이스 앵그리 나는 내 시간 좋은 거 앤뿌 나들 나는 꿈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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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몸 우리 몸 우리 몸 몸 우리 몸 이렇게 진짜 예뻐요 외국답게 안 갔죠? 아예씨 때 홀로그램 의상 입었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아니죠? 유나이스 앵그리 잘했죠 그림 너가 그렸어? 그림 너가 그렸어? 괜찮다 그림도 멋있다 그림뭐야? 아니야 유나이스 앵그리 쿠키가 있네 잘하네 그냥 평소에 그리고 만나다 앵그리 워이 예 여 Occasion 그 정도면 시발 그럴 줄 알고 제가 배를 비워왔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유 나이스 앵그리! 오늘 영화 해보실 나와요 저 인형 귀마크 진짜로 해 진짜로 나 인형 중 나 빼면 주에 힘 드시라고 할까봐 귀를 켰어 아니 켰어요 미치고 말하고 한 분이 성인이 됐는데 오늘 한 분이 아직 성인이 안 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애기가 한 분 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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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얄미워요 헤치 트라우젤 드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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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7살 너가 17살에 데뷔를 했잖아 근데 그때도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 너 지금 결합 되잖아 이제 이제 내가 성인이지 근데 이제고 성인이네 아 근데 나 진짜 추억들 아침에 좀 서운했어 왜? 아침에 딱 나갔는데 어 부엌 위에 내가 주는 편기가 딱 내가 다시 입으려고 두고두고 입으려고 설문에만 하네 아니 아니라고 너가 이해해 나 지금 어리잖아 하 하 하 많이 고마울 정도로 응 사실 스케줄 활동하다 보면 많이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맞아맞아 근데 항상 먼저 웃어주고 이게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맞아 먼저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마이크 챙기는 거 하나 챙겨주는 거 진짜 고맙거든요 인이어 테이프 붙여주고요 네 마이크 잘 챙겨줄게 마이크 잘 챙겨줄게 잘 챙겨줄게 사실 유진이 형도 울고 있어 너가 진짜 물론 막내라서 더 예쁨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넌 어디 가서든 그냥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약간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수나는 이지의 막내이자 애교왕 다음번에 다들 안녕 어 유나이 앵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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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?